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정책으로 오른건. 왕을 차지. 우리 태조께서 태조는 왕건이 될 수도 있고 이성계가 될 수도 있는데 흑창을 두었대요. 흑창은 태조 왕건을 얘기하는 거고. 자, 가난한 백성에게 진대하게 하겠다. 지금 백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한 바는 늘지 않았으니 쌀 만석을 더하고 이름을 의창이라고 고친대요. 그러면 지금 내린 왕이잖아요. 지금 흑창이면 태조 왕건이고 의창이면 누구예요? 고려 성종이죠. 그렇죠? 또한 모든 주와 부에도 의창을 설치하도록 해라. 의창이 중요한 거니까 성종을 얘기하고 있다. 1번. 한양을 남경으로 성격시켰다. 자, 이거 고려시대인데요. 그렇죠? 고려 문종 때예요. 자, 두 번째. 아,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 이거 언제야? 뭐 이렇게. 자, 두 번째. 국자감에서 서적포를 설치하였다. 국자감이면 모르겠는데 서적포니까 국정출판소를 찍어낸 고려 숙종 때입니다. 자, 시비문을 설치하고 지방권을 파견했다. 정확하게 3번이 성종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3번. 4번. 인사행정을 담당했던 정방을 폐지했다. 정방을 폐지했다. 그러면 고려 후기. 그렇죠? 그래서 저 공민왕 때 개경에 귀법사를 세우고 균열을 주지스님으로 삼았던 광종. 광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생소한 지문이 1번, 5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어려운데 하지만 성종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3번이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다라는 3점을 그냥 준 거죠. 이렇게, 이렇게べ